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여러분 교통방송이죠. tbs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주 외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문재인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서울시민들의 예산을 가지고 김어준 씨 같은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별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네. 참 그런 걸 보면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 참 억울하죠. 억울한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들의 세월이 계속될 줄 알았을 겁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냥 참시하고 같아가지고 눈앞에 그냥 풍성한 예산을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의원들이 그냥 요구하는 대로 돈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죠 문정권 하에서 서울시의회가 어떤 부정선거를 통해가지고 의사당을 장악했는지 서울시의회를 그러니까 참 정상적인 데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또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뽑는 광력의회죠. 의원들을 뽑는 선거가 2022년도 2월 1일 지방선거였지 않습니까 그 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최대지 않아가지고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조작값을 상당히 낮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시 뭐 왕창 조작을 해가지고 발각이라고 되면은 목이 날아날 정도의 그런 큰 사건이니까 그래서 서울도 한 조작값 10% 정도로 내려앉았고 부산 같은 경우는 5% 정도 그렇게 내려앉은 상태였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도 조작을 했지만 그래도 좀 덜 조작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의 다수당이 된 거죠. 예산을 이제 안 주니까 업소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혼줄이 아주 크게 나네요. 이게 이제 선거를 조작값을 낮췄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겁니다. 2024년 총선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작값을 낮추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선전하겠지만 조작값을 높이게 되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당선이 되겠죠. 서울시 출연금 88억 깎인 교통방송 73억 추경안을 냈다가 또 퇴짜를 맞았다. 이제 서울시의회의 그런 의원 구성이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거의 호위 그런 시설처럼 활동했던 교통방송이 이제 업소라는 그런 입장인 거죠. tbs의 출연금은 2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원 감소했는데 73억 가량의 추경안도 부결된 것이다. 이런 기간이 왜 필요합니까 서울시에 1년에 몇백억씩 지원해 가지고 교통방송을 왜 유지해야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어떻든 간에 이 사람들이 정권이 박혀가지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tbs 추경안을 부결했고 관광위원회 재적의원 9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시위원 6명 정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소속 시위원 3명은 표결진행전에 대장했다. 이종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tbs가 그동안 허위 왜곡방송으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 조치를 받았지만 출연자와 관계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세상이 바뀐 거죠. 그리고 또 위원장은 서울시의 지원조례가 폐지되는 2024년 이후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어 추가 예산 출연한 것은 무의미하다.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이 서울시의회가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02석 그리고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6석이었습니다. 102대6이 2022년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거치면서 국민의힘이 76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으로 바뀐 거죠. 102대6이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 났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불가능한 일이 났습니까. 사전투표를 조작을 했습니까. 서울시의회의원을 뽑는데 사전투표를 오지게 여러분들 조작을 2018년에 했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좀 눈치를 보면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찾지 못했죠. 102대6이 어떻게 됩니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구청장 선거는 24대1이었지 않습니까. 더불당 24석 국민의힘 한석 조은희 여름 서초구청장 지금 국회의원이 되셨죠. 한 사람만 살아남은 겁니다. 다 여름 뭘 했습니까. 득표수 정감 작업을 한 거 아닙니까. 전산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나라가 나라가 아니고 완전히 개판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해가지고 102석을 차지한 겁니다. 서울시 예산을 그만 그냥 자기들 그냥 쌈짓돈처럼 싼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이게 2018년도에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시의회의원선거를 조작한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최대 18% 미래통합당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18%까지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 0이 있어가지고 좀 왜곡된 값인데 거의 10%에서 15% 정도를 조작을 한 겁니다. 플러스 15인 겁니다. 그냥 그림만 보더라도 서울시의회 선거를 2018년 지방선거에서 다 도독질을 한 겁니다. 도독질을 해가지고 여러분 뭘 만들었습니까. 102대6석으로 만든 겁니다. 아이고 진절머리가 납니다. 나도 한국사람이지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완전히 서울시의회를 장악한 겁니다. 이게 관외사전투표고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을 따지게 되면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다 도독질을 해가지고 이렇게 왜죠. 미래통합당은 한 군데 빼고 전체가 다 뭡니까. 마이너스 10% 더불 민주당은 전체가 뭐죠. 플러스 14%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거죠. 여러분 그다음에 이제 하나씩 들어가게 되면 더 기가 찬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시의회 후보로 딱 두 사람이 등장한 그런 투표소에서는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훔친 득표소하고 그다음에 더해준 득표소 쫙하게 일치하죠. 좌우의 차이값이.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서울시 용산구 제2관내 사전투표 차이값입니다. 똑같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훔친 것만큼 그대로 더해준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2018년 지방선거에 서울시의회 선거구는 용산구 제2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를 다 여러분들 뭐죠 사전투표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서울시 용산구 제2가 차이값이 꼭 같지 않습니까. 최소 마이너스 4% 최대 마이너스 13% 더블 민주당 최소 플러스 4% 최대 마이너스 13% 3명 후보가 나오지 않고 2명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훔친 것만큼 더해준 거죠.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시 성동구 서울시의회 의원 똑같지 않습니까. 좌우의 값이 정확하게 훔친 것에다가 더해준 것. 마이너스 7.6% 7.6% 플러스 7.6% 똑같지 않습니까. 그다음 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서울시의회 의원 선거 동대문 제1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차이값이죠. 훔친 것만큼 그대로 더해준 겁니다. 제3의 후보가 없기 때문에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훔친 것만큼 그대로 더해주는 거죠. 그게 자유한국당의 마이너스 값 차이값하고 더블 민주당의 플러스 차이값이 착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서울시의회를 102석 차지하고 국민의힘이 6석이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통방송을 그냥 한마디로 이러면 뭡니까. 도독놈들입니다. 도독놈들. 도독놈들이 도독질을 해가지고 권력을 훔친 겁니다. 대통령도 훔치고 국회의원도 훔치고 서울시장도 훔치고 부산시장도 훔치고 도지사도 훔치고 심지어 광역의회 의원 서울시의회 의원도 다 이렇게 훔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24년 총선에 이런 도독질만 심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의 의석을 국민의힘이 확보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막으면 똑같은 일이 얼마 전에 있었던 2023년 4월 5일 보궐선까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tbs의 교통방송 사장이 와가지고 예산을 올려달라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참 그동안 재미있게 살았다. 사전투표 조작해가지고 권력을 훔쳐서 서울시의회를 장악하고 김어준 양께 듬뿍 돈을 주는 그런 예산을 팍팍 밀어줬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시기를 겪으냐. 인간들 참 나도 인간이지만 인간이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런데 또 더 진절머리가 나는 것이 이런 불의를 해결할 그런 확고한 의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 권력청도 그렇고. 어쨌든 여러분 아직 희망이 이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야 되니까 이것이 2022년도 지방선거를 어떻게 손을 댔는지를 다룬 도독놈들 5건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올해 1월부터 5월 말까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낱낱체부한 도둑놈들 시리즈를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나라를 좀 구합시다. 나라를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선거마다 이렇게 도독질이 발생하겠습니까? 티베 사장이 엎조리는 걸 보면서 오늘 서울시의회의원 선거들이 어떤 식으로 조작이 됐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